오늘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협력을 60번 이상 언급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공동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있었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는 중국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관련국들의 자제 요청 정도만 한 겁니다. 지난번보다 입장이 더 후퇴한 거죠. 전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함께 공동 기자회견장에 들어옵니다. 한일중 3국 정상은 4년 5개월 동안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협력 체계를 더 굳건히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3국 국민들의 민생에 보탬이 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데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최대 관심사였던 한반도 비핵화는 공동선언문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대신 중국은 영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 등 각국의 최우선 현안을 각각 강조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강조한 반면 중국은 관련 언급을 피하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국의 안정은 2, 3국의共通利益에 대한 사회적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핵과 탈북민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니창 총리가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